안녕하세요. 1월 13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밤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. 당일 발표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습니다. 미국채 금리는 보압권 수준에 머물렀고 달러인덱스는 큰 내림세를 모이며 95포인트 선을 하회했습니다. WTI 국제 유가는 2% 가까이 상승한 82.6달러로 마감했습니다. 이날 S&P500은 전율 대비 0.31%, 다운은 0.11% 올랐습니다. 나스닥은 0.23% 상승했습니다. 실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1%대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테슬라는 3.9% 올랐습니다. 애플도 0.3% 상승했습니다. 반면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는 약부합세를 나타냈습니다.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.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는 이날 4.7% 상승했고 노관기 전문 업체인 ASML도 1.8% 올랐습니다. KLA 텐코와 램 리서치도 2% 가까운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. 한편 알차이머 치료제로 유명한 바이오젠은 자사 제품의 제한적 사용 권고를 보건 당국이 결정한 영향으로 6.7% 내렸습니다.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7.0% 상승하면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단 예상에는 부합했습니다. 시장 참여자들은 물가수준이 여전히 심각하나 예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더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날 금리 선물시장에 반연된 3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전일과 유사한 90% 전후를 나타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재가 0.95%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 경기 소비자와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. 반면 헬스케어는 0.26% 내리면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. 고물가와 이에 따른 조기 긴축 우려는 단기적으로 정점을 통과한 모습입니다. 국내 증시도 연초 변동성을 뒤로하고 점진적인 반등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. 달러 약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외국인 매수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들이 선호하는 국내 전기전자, 자동차, 소재업종 등에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